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콘텐츠는 귀신과 도둑입니다 절대 털 수 없는 보안이 철저한 은행에 제가 도둑이 되어서 은행을 털 건데요 하지만 소름끼치는 괴물과 귀신들이 경비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틈타 도둑이 나타난 거죠 자 도둑의 목표는 바로 이 은행의 다이아몬드 금고를 털어서 탈출하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겠죠 귀신이 무려 5마리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도둑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인간 능력이고요 그리고 도둑의 목숨은 총 3개입니다 게임 룰은 도둑은 투명인간 능력을 사용해서 15분 내에 귀신을 피해서 금고를 털고 이쪽으로 탈출하면 도둑의 승리고요 그리고 귀신들은 도둑이 탈출하지 못하게끔 해주시면 귀신의 승리입니다 뿅 자 이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귀신들이 피해서 난 투명인간 때문에 편안하게 돌아다니겠어 깜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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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SEEORUV이αν 뜯겨버린다구 상단하게 여위만 뜯겨버린다구 상단하게 여위만 뜯겨버린다구 인간 여기 그려야 된다구 강한 모습을 틀어내주지 쪄쪄 쪄쪄쪄쪄쪄쪄쪄쪄쪄ся 내가 투명인간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잘 찾지 어 저 저 저 저 저 저 뒤에 있는 저 뱀 뭐임? 저거는 진짜 나가기 싫은데? 아 무서워 인간이 우리를 돌리게 된 것 같아 안 보여서 답답해 죽겠지 안 보여서 답답해 죽겠지 내가 어딘지 모르겠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인간 쉼트를 다오 문을 열어주지 쉼트 좀 줘 누구는 안 열어 상자를 열어서 유인해주고 여기 있는 건가 꽤나 똑똑한 인간이야 내가 열었다 주의해라 그 녀석 안 보인다 아 걱정 마라 여긴을 내가 지켰다 이따야 뚫을 수 없어 아 이거 귀신이 이렇게 한 눈 늘어나는데? 이거? 아 이거 차있다 이 말이지? 아 이거 차있다 이 말이지? 아 이거 난리가 났구나 아 이거 난리가 났구나 인간 차갑다 이따가 수가 찬 놈의 눈에 귀신이 품숭이 넘어 주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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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다 멍청해 뭐? 어? 어 상자는 여기 없는데? 어 상자 열리는 소리가 날렸데? 상자 열리는 어디서 열었을까? 상자 열리는 어디서 열었을까? 여기 아랫어 아! 인간! 아! 인간! 나 왜 꺼라! 아! 인간! 아! 이따 끼리! 어? 어? 어! 미얼미얼 싸리 인간 어디 인갱? 어! 인간! 아!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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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근처였는데? 폭도였는데? 아, 여기는 탈출구. 오케이. 한 대 때렸다. 어떻게 나갈 건지 어떻게 알 거야? 어떻게 나갈 거지? 어떻게 나갈 거지? 이 녀석 인버진주를 사용해서 여기로 왔어. 뭐라고? 아, 이 녀석! 틀렸다, 틀렸다. 나도 인간 좀 보고 싶다. 하늘 인간이 탈출이 있어! 나간 게 속임수라면? 응? 사실 이 방에 남아있는 거라면? 아, 이걸 어떻게 탈출해! 탈출구이라도 보이지만 해봐. 아, 이걸 어떻게 탈출하냐고? 왜 이렇게 탈출하냐고? 왜 이렇게 탈출하냐고? 왜 이렇게 탈출하냐고? 왜 이렇게 탈출하냐고? 너무 아파요, 너무. 저도.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절대 잡아라. 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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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오세요? 구메안! 내 근처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 그 녀석을 찾아! 어? 내가 열었어! 상자가 열었다고! 상자가 열었어! 어! 상자가 열었다! 내가 열었어! 하하하하 팅키라는데? 내가 열었다! 어디 있을까? 인간 냄새! 어! 나 진짜 이거... 와! 숨막힘! 저 녀석... 맛있겠다... 어... 저 녀석... 밥을 먹자... 이 근처가! 이 근처가! 이 근처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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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딱 한 목숨만 줄까?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내grown 양이 어딨어? 고마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보인다! 으악! 문이 열리다니? 말도 안돼! 흥보에 있는 돈을 지켜! 거! 아니... 아니... 너희들이 돈을 왜 지키는데 귀신들이? 왜 지키는 건데? 이ht. 우리거야! 우리 거라고! 너희 죽어서 돈 못써 너 노자껏 몰라? 노자 돈이 낫고 우린 부자가 될거야 어디서 잠자 여는 소리가 나고만 해도 호박 호박 호들리는데? 잠자 여는 소리가 나고만 해도 호박 호들리는데? 잠자 여는 소리가 나고만 해도 호박 호들리는데? 뭔 소리야? 누구가 일렀다 큰일이야 이 근처에 있는데 분명 어? 나 뭔가를 때렸는데? 어? 저런 거 때렸나? 그냥 돈 안 훔쳐 나 그냥 나갈래 그냥 오늘 훔쳐야지 아 안 훔쳐 안 훔쳐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 돈 안 훔쳐 나 이거 나 안 훔쳐 그냥 집에 갈래 그냥 나 훔쳐 나 이거 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이거 이거 훔칠 수가 없어 그냥 니 컨텐츠 어디 맘 있어? 저거 점심 나겠군 누구야 이거 어떻게 됐어? 오케이 나가줄게 얘들아 나가보시지 정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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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가는 곳에 무슨 귀신이 몇 마리야 이거 나가보시지 나가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봥 큰일이야 잡아야해 잡아야해 안 돼 어디서 내가 잡고 막을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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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자아 자 이렇게 목숨 무한으로 해도 탈출 못했습니다 원래 탈출해가지고 원래 행복하게 돈 가지고 사는 건데 아무튼 투명인간 귀신과 도둑이었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